안녕하세요 시사터파의 심층분석 여러분들 어제 제가 걱정하지 마셔라 일주일 동안 슬픔을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습니다 잘 이겨내셨고 이제는 진실을 추구하고 개혁의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죠 이미 국회 개원은 개원은 이미 했죠 개원은 이미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했고 오늘은 개원식을 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언론에서는 87년 이후에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낮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원식은 늦었지만 사실 딴 때 국회보다는 되게 빠른 겁니다 원래 일상적으로 개원식을 하고 거기서 상임위 위원장을 뽑고 상임위 배정을 해요 개원식 이후에 상임위원장 뽑고 상임위 배정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개원식은 늦었지만 이미 상임위원장은 다 뽑혀 있고 민주당으로 그 당에 상임위도 민주당은 다 배치가 돼 있고 이미 상임위가 가동돼 있기 때문에 개원식은 늦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국회 개원식을 9번이나 어떤 계속 국회가 언제 개원식을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글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대결의 구도를 벗어나고 이제는 상생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국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남북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죠 뉴딜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것들도 이제는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는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 좀 어렵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경제관념이 보이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기분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이재명 지사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이제 이시민 수원지방법원으로 재판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사실상 무죄가 나온 거죠 어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평소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리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그 반대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어 저는 이재명 지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재명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 지지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야 하고 응원을 하는 지지자들이 돼야 되지 한발 앞서 나가서 파기환송 돼서 무죄 취지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이자 대권 가지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 그거는 이재명을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에요 또다시 적을 만드는 거에요 정말 그런 지지자들이 되지 마세요 정말 귀하다며 아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거는 정말 정말 아끼고 싶다 그러면 귀하게 여기세요 함부로 왜 대권 얘기를 하는 순간 공공의 적이 되는 거에요 대권 후보가 올라가는 순간 모두의 표적이 되는 거에요 그건 민주당 안에서도 표적이 되는 거고 조중동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수구 대력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주 진영도 민주 진영도 이제는 훌륭한 대권 후보들을 아낄 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잃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지사 조국 장관 유시민 전 장관 수많은 정치인들 있죠 이낙연 총리 정말 우리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하다며 아끼자구요 조용히 그분들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대권 시즌이 오면 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설레발 쳤다가 여기저기서 공격당하고 중간에 쓰러지고 그런 일들을 범하지 말자구요 왜그러냐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니까요 먼저 대권 후보를 띄워버리면요 민주당 안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누구는 이재명이 좋다 누구는 김경수가 좋다 누구는 유시민이 좋다 누구는 조국이 좋다 엄청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갈릴 수 밖에 없어요 누구는 이낙연이 좋다 당연히 갈리죠 근데 지금은 대권 시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저렇게 2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지금 자꾸 대권 띄운다는 것은 그 대권 후보 죽이겠다는 소리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아직도 임기가 2년 가까이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대권 후보를 띄운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힘을 빼놓는 거에요 미래 권력에게 줄수라고 하는 메신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알겠죠 각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은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이 레인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민주당은 하나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하나다 라고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그쵸 저는 정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와중에 좌파독재 타도 나는 매의 눈이라서 이런게 다 보인단다 짐 싸자 난 나경원 나국상 그래 나경원은 검찰 조사 좀 받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그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죠 지금 차기를 논하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죽이는 거예요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이낙연 총리는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서 당권을 주게 되면 민주당이 그 어떤 한 번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180석을 갖고 있는 이런 강한 민주당이 된 적 없었죠 그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국회를 잘 이끌어가고 개혁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 아무리 된다고 저는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노력한다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불러내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기 싫다 그래도 국민이 불러내면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진짜 이해한다면 아끼자 벌써부터 막 여기저기서 설레발 쳐갖고 타겟으로 만들지 말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는 요즘 민주당이나 청와대 가끔 얘기하죠 홍보가 부족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저는 정치에서 홍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대기업의 광고의 홍보나 어디 광고의 홍보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치에서 홍보는 곧 소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일반 기업들의 홍보는 결국 자기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상품을 알리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정치에서 홍보는요 이거는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종 너무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알리기 어려워요 그럼 뭐야 저는 홍보가 부족하는 건 니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어려워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저 그런 점들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요 홍보 부족 니꼴 소통이 점점점점 왜 민주당 지지자고 민주당에게 늘 표를 주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또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 과정을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많이 추진을 하면 대국민 홍보전 니콜 소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자기네끼리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켰다 이거 통과시켰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냐 저는 공청회 같은 걸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막 여기저기서 경쟁하는 것 같이 법안만 이만큼 만들어놨고 막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개혁에 필요한 법이라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한번 홍보해 주시고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국회를 통해서 통과해 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공수처 문제예요 공수처는 국민들이 공수처를 출범해야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개혁적인 시민들은 왜 통과되고 왜 출범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죠 일반 사람들 정치에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는 분들은 공수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라는 법을 홍보만 잘하고 국민과의 소통만 잘한다고 하면요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 장차관급들 판검사들 경찰 고위급들 거기에다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친인척들 주변인분들 이런 어떤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어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자기가 저렇게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깨끗하고 당당하니까 내가 집권할 때 내가 있을 때 이 정책을 통과시켜라 왜 이명박 때는 이거를 통과 못 시켰을겠어요 왜 박근혜 때는 공수처 못 통과시켰을 것 같아요 지네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주변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부정부패가 없기 때문에 나와 내 주변을 먼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죠 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1대 국회의원은 거대한 개혁의 서망 여태까지 민주당이 힘이 없어서 사실상 개혁을 안 한 거 아니죠 여기저기서 민주당 뭐하냐 180석 줬거든 아직 국회가 여러분도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어요 드디어 오늘 개헌식을 했으니까 이제는 인사청문회 각종 국회의원들이 입법 개혁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있겠죠 개혁에 민주당이 주가돼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들을 많이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정말 누가 민주당을 위호하겠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법이 본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내는 법들이 아니라 정말 저는 국회의원의 법안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정말 하나하나 메모해가면서 아 이런 법안들은 참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구나 그런 것들은 마구 만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열린다는 것은 적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되겠죠 야 개혁법안 밀어붙이는 뭐야 미래통합당은 결국은 부자 기득권들을 위한 대변하는 정당이잖아요 결국은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을 한마디로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 법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부자들을 대변하고 결국은 친기업 반서민정책을 펼쳤던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개혁을 밀어붙이면 굉장히 난해하겠죠 난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골고루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기회에 다시 오지 않는다 어디 한 곳에만 사법개혁, 언론개혁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진짜 썩어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여러분들은 오늘 발견된 게 뭐예요 바로 사학재벌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거죠 그 한 번 제대로 사학재벌들 대학교 감사받았으니까 제대로 감사 한 번 받지 않다가 오늘 연세대학교 한 번 틀렸죠 여기에 교육부에서 사립대학교 감사를 했더니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하죠 대학 등록금으로 법인카드로 달란주점 수백회를 다니고 개인 쇼핑을 하고 골프장을 수백 번을 다니고 그래 놓고 등록금 아이들에게는 엄청 올려 때려 놓고 있고 저는 아이들 등록금은 저렇게 부정부패하게 돈 썼던 교수들에게 전부 걷어갖고 아이들한테 황급해줘야 됩니다 사학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세대의 하나를 보면 여러분들 과거에 조국 장관님, 아드님 기록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이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 연세대에서 조국 장관님, 아들의 기록이 왜 없어졌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모든 의혹이 다 풀리죠 본인들 자식들의 성적표나 본인들 자식들의 기록 조작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증거자료를 다 폐기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국 장관님의 아드님 기록까지도 같이 없어진 거죠 왜 그 자료만 없어졌냐고 검찰이 난리쳤죠 검찰 뭐합니까? 표찹장 하나 위조됐다고 동양대학교로 그렇게 이잡듯이 틀고 여기저기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특수부 검사들이 거기서 붙었는데 지금 뭐합니까 지금? 연세대학교 왜 압수수색 안 합니까? 왜 지금 사학재벌들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감사 받고 있는 좀 있으면 고발되겠죠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 하여튼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울하셨는데 오늘 여기저기서 좋은 일들이 있었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TV토론에서 한 발언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는 자체가 웃기죠 저런 TV토론에서 말한 발언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웃깁니다 그럼 TV토론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들의 어제와 다른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오늘은 기뻤지만 또 내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정치입니다 우리가 365일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겨낼 줄 아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단련된 국민들이에요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좌절할까 봐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기할까 봐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모든 비바람을 맞아주면서 같이 문재인과 같이 사실상 정권을 만들어낸 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루하루가 매일 즐거웠으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은 또 무슨 안 좋은 악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롤러코스트같이 계속 좋았다 나팠다 한다면 여러분들 정신건강이나 오랫동안 싸우지 못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나쁠 때는 맞을 줄도 알고 아 우리가 좋을 때는 공격할 준비도 하고 저는 이래야지 우리가 진짜 민주 진영의 스펙트럼이 커지고 우리 진보진영의 단결력이 점점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료계와 이 검은 커넥션 검찰 정권의 이유 김남국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김남국 의원님께서 아마 이 법안을 발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의료계가 얼마나 불가침 영역이냐면요 검찰만큼 의료계에도 여러분들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왜 언론에는 의료사고 같은 거 나와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죠 1년에 어떻게 하다가 한 건씩 나오죠 의료계와 검은 커넥션 왜 검찰의 정관예우 의료계 사건이 왜 뉴스화되지 않냐 바로 정관예우 특수부 검찰 검찰 출신 의료사고를 낸 수많은 의사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사들이 정관예우 검찰을 써서 결국은 힘없는 의사와 환자가 싸우면 정말 불공평한 싸움이죠 돈 있는 의사가 거기에다가 돈 있는 의사협회 의사 집단들이 정관예우 검찰을 사서 환자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다 엎이는 거예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술실에 CCTV가 왜 있어야 돼요? 말씀 잘하셨어요 김당국 의원이 발의하려는 법이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예요 수술실에 CCTV가 가장 설치되는 걸 의료계가 왜 가장 큰 반대를 할까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왜 의료인들은 반대할까요? 맞아요 대리수술이에요 대리수술이에요 의외로 수술실에서 집도를 의사가 하지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특히 성형외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의사를 하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모든 것들이 발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수술한 척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막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요 저는 의료계에서 이건 막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술실에 CCTV는요 인권의 문제예요 수술실에 CCTV는 환자의 인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과거 수술실에 마취를 해놓고 의사들이 음단패설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저는 정말 수술실에 CCTV는 환자 인권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법안은 꼭 통과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검찰들이 덮었던 여러분들 이거는 검의 유착입니다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의료사고 났을 때 검찰이 정관예후를 덮었던 이거는 검찰의 검은 커넥션이에요 그렇죠 이건 검찰개혁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정관예후변호사들이 의료사고를 정말로 적당한 1억 받고 정말 이거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거의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합의로 돈으로 1억 주고 2억 주고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요 너무 힘든 사람 이거 뭐 사건 힘센 사람들이 와갖고 뭐 이거는 싸워봐야 아마 환자가 끝까지 싸우려고 하면 법정 끝까지 싸움하셔도 좋은데 몇 년이 걸릴줄도 모릅니다 어? 그렇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차라리 한 몇 억 받고 그냥 여기서 합의를 해주시죠 대부분이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어? 대부분이 이래버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저 힘이 저 힘 센 전관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저 돈 많은 의사들과 내가 싸울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응? 안 그렇습니까?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미유착 진짜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도 척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우리 아주경제의 김태훈 기자가 취재한 겁니다 조국 장관님 그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던 검찰 그 난리를 치던 표창장 지금 검찰이 지금 개망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습니다 내일 오아시스에서 다룰 거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 표창장과 관련해서 조교가 여러분들 나와갖고 증언을 했죠 이런 상장들 본 적 없다 라고 조교가 증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검찰에 힘이 실렸었죠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 상장 일련번호가 위조됐다고 검찰이 주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갖고 장경심 교수가 마치 위조된 상장을 딸에게 발급한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조씨 조교가 알고 봤더니요 입사 년도가 2017년 1월 9일이에요 나는 조교가 한 몇십년 근무했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조교 입사 날짜가 2017년 1월 9일인데 이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날짜가 2013년 이거든요 어? 아니 2013년도에 발급한 발급된 표창장이 위조인지 아닌지 조교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어?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물을 때는 지금 여기저기서 뭐가 지금 발견되고 있냐면요 그런 표창장 그런 표창장 본 적 없다라고 했었는데 2015년 이전의 표창장을 들여다봤더니 일련번호가 같은 표창장이 그런 정경신 교수와 발급했다는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표창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 표창장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의 주장이 무색해졌고 어? 근데 이 조교가 검찰 앞에서는 어? 자기가 그런 표창장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본 적이 없지 그 전에 근무를 안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그 전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른다고 이제 말을 바꾸고 있고 어?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 내일 여러분들 어 정치오아시스에서 정치오아시스에서 검찰의 무너지는 논리 검찰의 무색해지는 표창장 위조 일련번호가 위조됐다 하는 얘기들은 전부 어 진짜 이런 개그 개그도 없습니다 이런 거 내일 정치오아시스에서 깊이 한걸음 더 들어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논리가 점점 비약해지니까 애들이 지금 도망가잖아요 하여튼 뭐 여기저기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저기서 안 좋은 진실도 드러날 테고 좋은 진실도 드러나겠죠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의 명예회복도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한쪽에 어떤 인권만 중요시 하는데 저는 반드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언론과 검찰에 짜고 도룩시켰죠 거의 저는 이렇게 당하는 가족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버텨주셔서 좋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 되나요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털어서 먼지 하나 한마디로 쟤네들한테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거나 정말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쟤네들은 저항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월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딱 만든 거예요 과거 이명 박근혜리랑 비교하는 거는요 그들은 헌법 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썼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하는 부분이 많다 대통령도 내가 가장 아꼈던 제2인자라고 불렸던 조국민정수석의 부인이 구속되는 것도 대통령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위대한 가르침이 차차기 차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가 들어와도 대통령은 무소부리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답답한 게 아니라 원래 대통령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의 수반이지 검찰을 갖고 논다든가 사법부를 농락한다든가 그거는 이명 박근혜 때 상권 분리를 당연히 어기면서 자기네들의 행정부 권력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잘못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가있는 것이다 아쉽지만 대통령도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답답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대통령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못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 답답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대통령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퇴임 후에 단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나 꼬틀이 잡힐 만한 일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답답하고 가장 조국이 당할 때 마음 아팠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감옥에 갔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 아픔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권력을 절제하는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권력을 쓰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절제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권력을 절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쥐어주라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을 위해서 권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철칙입니까 그 어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는 한없이 끝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자기 주변이 당해도 대통령이 말릴 수 없는 검찰을 치여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전화해갖고 넘어간 거 아니야 한마디만 해도 검찰총장 벌벌 떨고 사건 제대로 못할 텐데 단 한 통화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을 절제하는 대통령이 진정한 리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상해 하지 마세요 답답해 하지 마세요 좋은 설레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대의 역사책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썼지 자기의 주변을 위해서 권력을 절대 쓰지 않았다 그 엄청난 교훈을 다음 정치인들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